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코인 의혹과 배임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여야 합의로 회계 법인을 선정해주면 검증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후보자는 코인으로 돈을 번 적이 없고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배임 행위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고발을 환영한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김 후보자는 또 인사청문회 당시 행방불명됐다는 야당이 지적해 행방불명된 적이 결코 없다면서 여당 의원들의 권유에 따라 청문회장을 떠났고 국회 CCTV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